코드 던져줄게요 넌 넌 어디가 안녕! 라고 해도 돼? 니꺼라고 해도 돼? 안녕 안녕 여러분 아기 강아지 너무 이뻐져 내 얼굴만 해 아 순해 요크셔테리어랑 말티즈랑 그거래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랑 이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는 조금 들기 힘든데 어머 이게 누구에요? 물지 마세요 사랑해요 너도 강아지라고 이빨이 있는 물 만들 아 호두 안녕하세요 여기 이걸 던져달라 아 진짜 귀엽다 얘 이름은 뽀시 작고 소중해 인형같지 않아요? 테디베어 같죠? 아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엽죠? 근데 왜 네 발을 맞고 가? 맛있죠? 뽀시 호두 어머 이게 누구에요? 하하하하 호두 앉아 옳지 잘했어 손 어구 손 크네 어머 이게 누구에요? 호두 아니에요 호두 택한 쫌 호두 호두 아니 넛 호두야 온거같아 로нес엉 호주야 미안해 뽀시 아이고 놀랬어요 뽀시 어디가? 몰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호주 던져줄게요 넌 어디가? 뽀시 약간 이런 거 같아 휴지 보면 휴지다 휴지 휴지 이러다가 옆에 뭐가 딱 부딪혔어 카펫트 카펫트 이러다가 갑자기 사람 있어 사랑 이러다가 꽁 쟨 또 뭐하냐 호두 꼬리는 왜 뭐해 나는 엄마의 채취를 느낀다 꼬리 모터 달았어요? 꼬리 모터 달았어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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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 봐야지 콱 귀여워 나 귀여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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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고마워 아 나